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비코팅 언더웨인팀 풀 1 2 KPS와 크로스워버 크로스워버와 KPS 비코트 다음 경기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광고 말씀 드리지만 경기에 뛰고 있는 선수 위에 나머지 선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꼭 마스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광고 말씀드립니다 경기에 뛰고 있는 선수 위에 참가 선수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마스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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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현 씨, 형님 수비 따라가, 따라가. 수비 따라가, 다시 한 번 줄게. 잘 가요? 수현 씨. 다행히 마셨습니다, 다행히 마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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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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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5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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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